박수를 쳐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영광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 가요무대를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또 댁에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전국의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, 또 멀리 계시는 해외의 동포 여러분, 해외의 근로자 여러분, 지난 한 주 잘 지내셨겠죠. 여러분 뭐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, 아주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. 9월 하순이 됐습니다. 아마도 가을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몸속, 몸으로 체험하시는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. 자, 이 계절, 가을,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? 그러나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또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특히나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가요무대가 노래 한 곡을 선곡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실 것인가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. 그런데 오늘은 제가 봐도 모든 분들이,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 노래들을 다 좋아할 것이고 최소한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선곡했습니다. 가을밤 한때 가요무대 앞에 모이셔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즐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자, 그러면 감사합니다.